자 오늘도 편집자님과 함께 오늘은 포켓몬 토크 한 번 가보겠습니다. 포켓몬 평소에 얼마나 관심 있으신가요? 원래는 남들 다 포켓몬 할 때 안 했거든요. 옛날에 포켓몬 엄청 기억했잖아요. 그때는 디지몬 배웠어요. 저번 취향표를 보신 분들이 편집자님 취향특이하다고 아 취향특이하다고? 제가 원래 좀 특이한 사람이어서 진짜 다들 포켓몬 하니까 억화 심정이 들더라고요. 소드 실드가 나오고 친구 집에 포켓몬 스티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포켓몬이야? 이러면서 물어보면서 다시안이랑 자마젠타 있잖아요. 제가 얘네들이 사귀어요. 그 정도로 무지했는데 친구가 이거 재밌다고 해보라고 못 이기는 척 했다가 다음날 포켓몬 실드를 다 깨고 친구 거니까 내 것도 사야겠다 해서 소드를 구해서 그것도 다 깨고 거기서 이제 그냥 완전 고인물이 돼버려서 이제 포켓몬이 재밌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스칼렛 바이올렛도 나와가지고 그것도 깼습니다. 나보다 더 찌질 수도 있어. 나는 게임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하빈 채널 콘텐츠 중에 하비 형이 데리고 갈 포켓몬 6마리 이 콘텐츠가 있었어요. 똑같이 오늘 우리 편집자님이 해보는 건데 그래서 6마리를 뽑을 때 이제 배틀용도 생각을 하고 생활용도 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포켓몬 6마리 골라보겠습니다. 이제 타입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저 궁금한 게 최애 포켓몬이 있으신가요? 나의 최애 포켓몬은 아... 피카츄와의 의리고 강함으로 따지면 뮤츠 저는 이브이와의 의리가 있어요. 또 피카츄가 메이저 할 때 이브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진화할 때마다 바뀌는 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브이 진화체 중에 어떤 거 제일 좋아요? 림피아 핑크색 맞네 맞네 림피아 연결 포켓몬 그럼 림피아를 찍고 가야겠네요? 같이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 여행을 간다? 만약에 이 상태로 데리고 다닌다고 하면 어울린다. 안 되겠다. 데리고 가야겠네요. 그럼 림피아 하나 찍겠습니다. 이제 포인트가 있으면 한 마리씩 집어주세요. 리자몽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어우 리자몽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소드실드에 포켓몬 단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결국 싸워야 되는 거죠. 제가 챔피언이 되기 위해 맞아 맞아 제가 분리하면 갑자기 거다이맥스 리자몽을 꺼내요. 제가 포켓몬 게임을 하면서 안 건 타입 같은 건 중요하잖아요. 왜냐? 일단 딜찍루가 중요하고 일로 찍어 눌러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불꽃 포켓몬인데 막 물 스킬이 쏙 완전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델한테 배운 거예요. 저 단델의 리자몽을 이기기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전 썩 그렇게 제가 데리고 다니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리자몽이 단델이 어쨌든 애니에서는 끝판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리자몽을 피카츄만 잡아요. 마지막에 그런 스토리도 좀 있답니다. 전 애니는 또 잘 몰라요. 애니는 또 제가 박사이기 때문에 그게 박사들 많아요. 박형 박사. 알로라 라이츠다. 알로라 라이츠 귀엽네요. 제 가방에 있어요. 알로라 라이츠? 네 그럼요. 삐삐 픽시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감은 없어요. 매력 없다. 알로라 나인테일 좀 간지나? 아 좋아요. 너무 좋은데 얼음의 폐허리 저거 데리고 나가면 한 번 맞고 다 죽습니다. 오 가라르 나온 얘는 익숙해요. 아 진짜? 가라르 지방이거든요 제가. 이 시간이 진짜 이게 뭐냐. 야 그래도 용맹한 그 호랑이 진해서 배가 내버리는 약간 그거잖아요. 혜태 느낌이 좀. 민족이 어리 느껴져요. 저 문양이 약간 혜태같은. 저는 좀 얼빵하게 느껴져요. 지금은 닌피아 빼고는 그럼 없어요. 내가 그때 야돈 데려간다 그랬어요. 야돈한 야돈킹 이거. 좀 얼빵해가지고 좀 바보 같은 거 하나 데리고 가고 싶어가지고. 매력적이에요? 나는 야돈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껴요. 특히 야돈한이. 그래요? 이거 병든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약간 아파 보이는데. 이거는 병든 거지. 독 때문에 그런가? 아 독이 있구나. 그리고 이걸 손에 끼고 있네. 기생 포켓몬. 아 근데 너무 맛있어서 황홀한 상태래요. 저 셀러가 독이 맛있어서 황홀하대. 돌게 있는 거 같은데. 아 파오리! 파오리가 또 파를 주면 세지기 때문에. 지효한테는 근본인 거야 얘도. 간지가 나. 그러네. 눈썹이 그냥. 맞아 간지가 나. 이게 파가 몽둥이에요. 맞아. 그치? 이거 알로라 이거 야자수 같은데. 그래도 제 가방에 있던 거 같아요. 아 진짜? 근데 소실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소실에 있는 NPC 캐릭터한테 말하면 걔네가 너 혹시 이 가라르 나홍. 내가 그냥 나홍 줄게 해서 이렇게 교환해줘요. 걔네가. 그래서 가라르 지방이지만 그냥 나홍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포켓몬고 초기에 이 샤미드로 남양주를 토벌했어요. 잡으로? 네. 그냥 진짜 정복했어요. 그래서 샤미드에게는 각별한 애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잔만보. 잔만보가 근본으로 근본이죠. 거드 아이맥스 잔만보는 얼마나 큰 거예요? 오 메가 뮤츠 X. 메가 뮤츠 Y. 아 이거는 조금 프리저에 가깝다. 좀 선 높네. 그래본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선 높네. 아 자꾸 뮤 갖고 장난치지 마. 저는 뮤츠를 무조건 데려가요. 근본 뮤츠로 데려가요. 저는 근본력이 중요합니다. 메가절룡의 간지 어때요? 이게 왜 간지나는데요? 간지나지 않아요? 날치알 아니에요? 날치알 박혀있는 거 같지 않아요? 날치알. 날치알 같은데? 네 이런 것도 별로지 않아요. 네이티네이티로. 아 묘하게 생겼잖아요 나이.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어 얼굴. 나이가 종교같이 생겨서 잘 가요. 메가 헬가 좀 간지 나네. 와 키가 근데 저게 뿔까지 190이래요. 음.. 메가 헬가 괜찮은 거 같고. 전 이미 제가 데리고 다니는 애들이 데려갈 거 같아서 나라면 엔테일을 데리고 가요. 왜냐면 타고 다니기 편할 거 같거든요. 좀 무섭긴 하는데. 아프지 않을까? 등에 뭔가 달려있네. 메가 번치코. 간지나지. 야 37 빌딩을 점프 넘는 점프력을 가졌다. 오우. 타고 다니면 장난 아니겠는데. 로파파 귀여운데. 귀엽다고요? 그럼 어때요?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계엘킹도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진심으로 괜찮으세요? 옛날에 계엘킹으로 저거 포켓몬 짭겜 정벌 했는데. 정벌해서 그래요. 리피아. 저의 안타까운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그 소드쉴드 같은 건 친해지면 친밀도가 높아지면 걔가 이제 싸우다가 엄청 막 직격타를 맞아요. 이건 진짜 100% 줍는다 하고 들어온다 하는데 1을 남기고 리피아는 나를 위해서 슬프지 않기 위해 버텼다! 막 이런 게 떠요. 오우. 너무 슬픈 거야. 아 그게 슬퍼? 어떻게 날 위해서 저 조그만 풀이 불을 맞고 버틴 게 커 보이는 거야. 근데 그만큼 약하다는 거겠죠? 안녕. 아 보내는군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디아로가의 저 애정이 있습니다. 데려갑니까? 네. 오우 드디어 골랐다. 그 얘 스킬 중에 그게 너무 좋아요. 시간을 쓰는 게 우리 전설은 하나만 데려가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전설은 많이 데려가면 좀 사기니까 그럼 이제 전설은 끝났네. 잘 골라야겠네. 림피아 같은 애들은 또 좋은 게 방금 말한 딜찍주는 못하지만 힐러 역할. 음. 두 마리를 이렇게 내보냈을 때 얘가 딜을 넣으면 얘가 옆에서 힐을 넣어주는 거지. 아... 진짜 이게 뭐냐. 이거 시리얼 알아요? 알아요. 뭔지 알죠? 아... 아 맞아 맞아.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필수룡 딱 W 같네 이거. 따라큐다. 헉? 따라큐요. 어 따라큐 가요? 왜요? 저의 메인 라인에 있어요. 따라큐의 좋은 점은 그 애니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포켓몬 배틀 타워에 제가 데리고 가면 응. 아무리 신 포켓몬이 직격타를 날려도 팔이라는 속속 때문에 처음은 그냥 막고 그냥 들어간다. 오... 너무 이득인 거죠. 응. 예. 한 번 막고 들어가도 때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는 거예요. 오... 디아루가 빼고 얘 데려갈까? 얘가 피통이 또 이만해요. 아 바꾸겠습니다. 오 디아루가를 솔가레오로? 디아루가를 놓아준다! 불도 써요. 풀도 써요. 뭐야? 그냥 저쪽 입장에선 아니 에스퍼 강철인데 불 쓰고 풀 쓰고 피통 이만하면 자 솔가레오로 교체했습니다. 예. 인텔이레오 제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 예? 딜이 제일 세요. 제가 스킬 쓸 때 저렇게 탑이 돼요. 어 얘가 탑이 돼요? 예 저 위에 올라가서 저 물이 총인 거야. 저격수처럼. 오 데려갑니까? 예. 와 그럼 4마리를 골랐네요. 2마리가 남았어요. 2마리로 골라야 됩니다. 자 우리 1,025마리를 봤어요. 일단 제가 그러면 불을 데려가야겠네. 아 단델 뭐라 했는데 리자몽 데려왔습니다. 아 리자몽? 리자몽 써야겠어. 마지막 하나는 마지막을 좀 짜증나는 대로 해야겠다. 저쪽에서 좀 짜증나는 대로 잠만 보고 데려갈까? 사실 솔직히 잠만보가 근본이라 게을킹을 데려갈 수는 없잖아. 그렇긴 해요. 제가 지금 근본이 좀 부족하거든요. 잠만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편집자님의 6마리 나랑은 진짜 많이 다르네. 진짜 잠만보가 반전이다. 노말 싫어한다고 했는데 노말 데려가네요. 어쩔 수 없나봐요. 그래도 파괴 항상 알려주지 않습니까? 한방 있는 친구입니다. 귀엽잖아. 우리 편집자님의 6마리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나의 6마리랑 한번 비교해볼까? 전투가 될지. 오 전투. 내가 내려갔던 게요. 라이츠, 야도란, 뮤츠, 니자몽, 잔만보, 엔테이. 두 마리 거의 미러전인데? 내가 이길 것 같진 않네요. 이게 조금 더 분석적이고 쎄.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포켓몬이 얼마나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게임인지 아십니까? 포켓몬이 얼마나 사람 짜증나게 하는 게임인지 아십니까? 네. 네. 네.